1번부터 20번까지 조금 탄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주요 문항들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는 되게 쉽죠.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성분 표시법으로 푸는 게 좋죠. 2,0 얘는 마이너스 1,2가 되기 때문에 이 핫벡터는 그냥 성분끼리 더하면 1,2가 될 겁니다. 그래서 1,2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1,2인 걸 찾으면 2번이 되겠죠. 벡터 합성을 묻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. 원운동에서 각속도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. 고정된 상태에서 같이 도니까 그 다음에 속력은 당연히 반경이 클수록 V는 아로매가니까 각속도가 똑같다면 Q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구심가속도도 R값이 클수록 아로매가 제곱이니까 P가 Q보다 작다. 맞는 얘기가 되겠죠. 답은 3번이고요. 3번 보겠습니다. 힘의 평형 문제죠. 어쨌든 정지니까 얘는 장력이 Mg 작용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성분별 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꼽아보면 중력 Mg,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힘 Mg, 그 다음에 빠뜨리면 안 되는 힘이 수직항력입니다. 수직항력도 이쪽으로 N이 작용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4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조금 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이 방향으로도 평형이고 이 방향으로도 평형이니까 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방향 힘도 평형, 이 방향 힘도 평형이거든요. 성분을 조금 갈무리를 해주세요. 뭐냐면 얘를 이 성분과 이 성분으로 나누겠습니다. 그럼 어쨌든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Mg 사인이니까 얘가 2분의 1 Mg가 되겠죠. 그쵸? 난 이 방향 평형식을 그냥 쓰려고 해요.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F가 F 코사인 여기가 이제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Mg가 F가 될 거예요. 한 방향의 평형을 타겟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? 이 놈은 어차피 성분임이 없어요. 이 빗면 성분임이 없으니까 이 두 녀석이 이 녀석이랑 같으면 되는 거죠. 2분의 루트 3 F가 2분의 1 Mg면 되는 거죠. 따라서 F는 루트 3분의 1 Mg가 되겠다. 이렇게 성분별로 갈무리에서 평형 적용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번 P는 블랙홀이야.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큰 전체. 블랙홀이죠. 시공간은 휘어져 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. 다 맞는 얘기네요. 답은 5번이 되겠고요. 5번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. 등압 과정이네요. 등압 과정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흡수한 열량은 105줄인데 칼로리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줄 단위로 한 다음에 그냥 칼로리로 바꿀까요?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얼마냐면 1. 1은 0.2 곱하기 210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5분의 1 때리면 5, 4, 22, 42줄입니다. 내부에너지 증가량이 얼마가 될 거냐면 63줄인가요? 63줄인가? 105가 돼야 되니까. 어쨌든 내부에너지 변화량을 줄 단위로 찾았네요. 그 다음에 1 칼로리가 4.2줄이니까 줄을 이제 4.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. 4.2로 나눠버리면 63. 1, 42, 210이니까 5죠. 15 칼로리가 되겠네.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게 간단한 얘기죠. 열역학 제1법칙 적용하는 압력 부피 곡선에서 민날리가 1이고요. 단위 환산만 좀 잘 해주면 되는 문제죠. 6번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한 점 P에 연직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A가 평형을 유지하다가 딱 놔버리니까 띠똥 기울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무게중심인 거야.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해서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인 평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걸 누르고 있었던 거죠. 여기가 무게중심이었던 거예요. 여기서 눌러줬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축을 중심으로 당연히 정지했으니까 알자임은 0일 것이고 무게중심은 Q이며 당연히 눌러주는 힘과 무게의 합이 수직학력이기 때문에 A 무게보다 크겠죠.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수직학력은 편안한 문제고요. 답은 5번 7번 문제도 넘어갈까요? 포물선 운동인데 어쨌든 간에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Y 방향으로는 계속 1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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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m씩만 전진했으니까 이쪽 방향 Y 방향 가속도는 없고 포물선 운동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X 방향의 가속도만 존재했다는 얘기인데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된 거죠. 실제 가속도는. 그래서 알자임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될 것이며 0초부터 2초까지 변이 크기는 2m잖아요. 맞는 얘기죠. 3초일 때 속도는 얼마냐?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가 어쨌든 X 방향 속도가 0인 순간으로부터 1초에 1m입니다. 평균 속도가 1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 속도가 2m 퍼 세크인 거예요. 그럼 1초에 2씩 가속이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. 4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1m 퍼 세크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할 때 이걸 5라고 하면 안 되지. 16, 17 루트 17m 퍼 세크 되겠죠. 그렇게 3초 때 속력은 루트 17m 어차피 Y 방향 속도는 1로 고정돼 있고 최고점 중심으로 그 다음 1초 동안에 평균 속도가 1m 퍼 세크 나와야 되니까 2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. 그렇게 포물손 운동, 평면 운동 처리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예제죠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